여러분 일단 운원장에서 쓰던거 일단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자리도 싹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아빠 런치는 피니쉬 했지? 아직 안 먹었지? 어디가요 룸 되게 천천히 가는거야? 거북이처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발전기 입니다 발전기 지금 저희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찌에요 마리바고 이쪽은 지금 33일째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좀 더운데 조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뭐 지내고는 있는데 이 발전기를 빌려와서 지금 수영장 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거를 지금 한 5일째? 4일? 5일? 지금 저 발전기를 빌려와서 이 수영장을 지금 청소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발전기 쪽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매도 아트인지는 모르겠고 수영장 하나 정도 돌릴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해요 230볼트 1.8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보이시죠? 이게 지난 영상에 제작했던 모기장 이렇게 문으로 막아놔서 문을 열고 자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잘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제작했던 모기장 문입니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람이 조금 더 잘 들어오니까 조금 덜 덥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맘은 좀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그 집 새집 이사갈 집 좀 정리하고 청소 좀 하고 다시 시에어로 들어와서 저렇게 나른한 커피 한... 오후를 커피 한 잔 하고 저는 또 조금 있다가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은원장이 에어컨을 구해왔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에어컨도 좀 확인해 보고 임화력이 넘는다고 하는데 좀 확인도 해보고 사무실도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안토니 아... 하하하하하 아 이게 지금 가족은... 은원장이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예전에... 여기 이게 그거 아니야? 예전에 은케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몬스터크랍 해가지고... 네... 이걸 지금 부랴부랴 은원장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사연이 참 있는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고... 사무실을... 3층이 저희가 다 날라갔어요 또 그래갖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게 참... 임시적으로 쓰려고 옮겼는데... 근데 이제 은원장이 니가 뭐 문자를 어떻게 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막탕이 너무 심한 피해를 받아서... 그때 또 아시는 화상영업체에 또 부탁을 했죠 세부에다가 오히려 에스포츄나라는 지역이 가장 중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화상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여기가 시청 근처에서 그런지... 빨리 전개하려고요 오히려 우리가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부랴부랴부랴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에어컨도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자금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은원장이 쓰던 거 일단...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싹 저희가... 선생님들 자리도... 싹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지금... 우리 또 새로운 선생님... 우리 엘렌 선생님이라고... 또 새로 뽑아서 저희가 이제 다 돼있고... 아무튼 이렇게 또 저희가 활기차게... 아직 근데 글로브는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애기들도 좀 찍어줘요... 집에 전기가 누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인터넷 하느라고... 같이... 같이 출근해서... 우리 애기들도... 출근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은원장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한다고... 정리한다고... 그것도 다시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겠지... 또... 또 이런 말... 저만 나오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좀 많이 시청... 이 두 개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또 새해가 밝았고... 그렇죠... 또 이 기회에 한번 또 다시 활기차게... 또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엘렌 하이... 하이... 생일이라고... 자... 이 생일을 또...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뭘 또 약올려주나... 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뭐야? 그 나의 생일? 뭐라 그러면... 이 생일을 또... 해. 띵. 아이고... 너. 이 생일을 또般.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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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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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io는 거기에 들어가면... empty? 네! 넌 20? 내가 봤을 때 20? 21! 20! 감사합니다 다음은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MJ MJ or not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Balboa Wow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ichael Jackson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and precisa now ch Sul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칸등을 세워줄게요. 아니, 나는 먼저 제 제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칸등을 볼게요. 오케이. 아, 조진, MJ. MJ. 내가 정신을 할게. 예. 헤드사이의 secret blog, 왼쪽. 아, 감사합니다. 아, lucky birthday. 아, 이 새해, 너 말해주세요?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